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단자입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정치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죠. 바이든 이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자 왕따시키자는 그런 전략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련된 기업을 철저하게 통제도 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련된 그런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신중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 산업 동맹 정선을 강화해서 중국 고립시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 등으로 정치 경제적 패권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첨단 부품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켜 가지고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강경책으로 풀이되고 있죠. 그 24일날 그 니온 게이자 신문에서 입사한 문건이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안으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등을 포괄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기 위해서 동맹국과 연기를 강화하고요. 국가 전략을 수립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 그 방침이 나온 거죠.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니온 게이자 신문은 이번 대통령령 워라니 반도체나 EV 배터리 뿐만 아니라 히토류 의료용품과 같은 핵심 자원들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이 중국이 히토류를 정치적 도구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요. 최근 남미나 동남아 등에 펼치고 있는 중국산 백신 외교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반도체 굴기를 외쳐온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과 기술 역량을 제한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억제시키려는 거죠.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니온 게이자 신문은 해석을 했어요. 특히 이 과정에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제인 한국, 대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삼성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령에는 미국과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 관련된 중요 소재 부품 공급망의 정보를 공유하고요. 생산 품목을 서로 보완하고 비상시에는 신속하게 빌려주고 빌려 쓰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답니다. 그 동맹국 간 추가 생산 능력과 비축품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중국과의 거래를 줄일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달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 같은 강경책을 쓰게 된 배경은 현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이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용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 37%였는데 2020년에는 12%로 크게 감소를 했어요. 같은 기간에 대만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의 80%를 끌고 있죠. 80% 엄청난 규모죠. 게다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은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군사기술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야의 중추적인 요소고요. 미국의 반도체 전문지인 세미컨덕트 엔진이 열행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스텔리스 전투기하고 항공관제, 유도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경쟁력 약화는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와 연관된 기술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을 했죠. 여기에 또 최근 자동차형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가동 일찍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만 TSMC와의 관계도 공을 들여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 공장을 미국 애리조나주에 유치하게 합의한 바가 있대요. 그 최근에는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TSMC하고 대만 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자동차형 반도체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약 80판대의 수준을 의존하고 있는 그 히토리 역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이미 착수했죠. 그래서 니온 게이자인은 특히 미국이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을 활용해가지고 탈 중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호주 생산업체 라이너스는 미 국방부의 자금 원조를 받아서 텍사스주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세계 1위를 달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LG화학이나 파나소니카 같은 연계하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고요. 일본 정부 측은 미국의 이 같은 구상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니온 게이자 신문에 내다봤고요.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서 일본 측도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동맹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을 통해서 일본 역시 미래 지형적인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가 쉬워진다고 전달을 했네요.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 때려잡기죠. 중국 때려잡고 자기들이 세계 패권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동맹하겠다. 반도체 배터리 동맹하겠다. 자기들이 왕 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 또 우리 또 대중 무역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위기 아닌 위기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또 가까워지면 또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또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또 중국 눈치 안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미국 눈치도 봐야지.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중국 이제 반도체가 거의 개박살나면 결국은 우리나라 또 삼성이 또 상당히 호재를 잇겠죠. 뭐 SK하닉스 마찬가지로. 또 여러 면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라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더 나쁜 점도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으면 더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 장단점 그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중국에 많이 투자하실 분들도 있는데 중국 투자하시는 것도 하면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향후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중국 관련된 그 전기차 관련된 여러가지 ETF나 이런 것들이 완전 폭락소전이던데 그런 부분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할 겁니다. 향후 어떻게 바이든이 어떤 식으로 또 거취를 취할 것인지 또 행정명령을 할 것인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주식시장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 그 바이든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또 여러가지 세계적 흐름이나 그 경제적 변화 같은 것들도 한번 잘 캐치해서 향후 우리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만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